안녕하세요. 에너의 기본 프리셔널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추천으로 이자 뺀사동이라는 곡을 한번 해봐라 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바꿔봤고요. 누나는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혹시? 아직 안 들어봤어. 그렇죠. 이제 3년 됐죠? 3년 됐는데 뷰가 엄청 높아. 이제 3억 뷰 다 돼가네. 와 대단하다. 한번 들어봅시다. 좋죠. 목소리를 들리니까 바로 기억나는 것 같아요. 저번에 리액션 했던 거. 전사같다. 여전사. 여전사니까 기억나는데 저번에 저희가 그 이자 그 그 그쵸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전사기 음 음 음 음 음 그런게는 아닌데 마틴인가 팝인가 이게 뭐지? 잘 모르겠지? 직글 직글 유부령 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너 남자 목소리 좋다 해 잘 어울려 둘이 목소리가 둘 다 지금 파워풀해가지고 몸매 실화야? 어떻게 저런 몸매가 나오지? 전 진짜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운동보다는 이런 분들은 그냥 타고나올 것 같아요 좋겠다 오 좋아요 누나는 이런 머리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한번 코로나는 괜찮지만 하러 가야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이집트 여왕 같은 느낌 카리스마 좀 여왕 같아 공주보단 여왕 걸크러쉬 음 랩도 잘하지 매력 이게 랩이죠 너무 이렇게 진짜 잘 어울린다 몬스턴이 되게 매력있는 장미인 것 같아 음 네 음 음 음 좀 과하게 비트가 센 것도 아니고 음 빠른 곡도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좀 이렇게 춤출 수 있는? 음 음 음 이제 좀 매력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확실히 특수하긴 해요 진짜 둘이 이미지도 어울리고 목소리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좀 노래도 라틴풍이어가지고 레게 스타일? 응응 레게 스타일 이러다 보니까 또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울리고 괜히 거의 3억 뷰가 있는 게 아니네요 맞아 그리고 목소리가 딱 완전 기를 집중되게 만드는 것 같아 뭐라 그러죠? 흡인력이 아니라 집중력이라나 뭐라 그러죠? 이거를 딱 빨아들인다? 그런 거 있잖아 아시잖아요 이자는 확실히 보면물수록 매력있는 것 같아 볼메 볼메 멋있는 가수죠 이자 여왕 따보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괜찮은 장르나 아니면 이런 거 리액션 해주세요 이런 거 댓글 꿀팍을 많이 많이 꿀팍을 빠이빠이 짜자 짜자 됐다